아니 이 친구 몸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시추입니다. 오늘은 AB6IX의 뮤비가 나왔는데요. 제가 AB6IX는 처음 하는 것 같아서 나무 위키를 보고자 합니다. 멤버 먼저 볼게요. 전웅, 박우진, 이대휘, 김동연. 데뷔가 얼마 안 됐네요. 작년 5월이구나. 아하. 팬덤 이름이 에비뉴가 봐요. 그렇구나. 나이가 되게 어리다. 다 20대 초반이네요.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네요. 그룹형이 AB6IX지만 혈액형 AB형인 멤버가 없고 심지어 멤버가 6명도 아니다. 저 사실 6명일 줄 알았거든요. 내 마음과 똑같네. 자 여기까지 보고 뮤비 볼게요. 아 잠깐. 썰룻이 무슨 뜻이죠? 경례구나 경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나봐요. 뭔가 비장한데? 펜싱 선수인가? 오 아니 퀄리티가 되게 좋다. 헐. 오 이런 거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헐. 와 이 디테일 봐.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것도 제작일 텐데. 오이구야. 컨셉이 영국 왕실의 뭔가 근이병?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다. 오 이 친구 좀 이쁘게 생겼는데? 오 이 옷도 되게 이쁘다. 오 이런 디테일 봐요. 이런 거. 오 이런 것도 되게 고급스럽다. 다 문양이 약간 베르사체 느낌이 나네요. 아니 이 친구 몸이 좋구나. 아 기계랑 싸우네? 설룻. 지금 옷이 총 3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셋 다 되게 고급스럽다. 디테일도 되게 좋고. 이런 것도 봐요.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데. 안에 또 뭔가 디테일이 있어요. 노래가 엄청 강하다. 원래 AB6IX 노래가 이런 느낌인가? 이 셔츠도 되게 고급스럽다. 여기에 가죽받이 입었어. 아 잠깐. 셔츠가 소매 디테일이 있네요. 이런 게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 오 자켓이 팔이 한쪽만 있구나. 이런 것도 무대 의상으로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넥타이처럼 이렇게 둘렀네요. 여기 이렇게. 귀걸이도 이런 것도 되게 예쁘다. 이거 봐요. 아까 살짝 봤던 디테일인데 엄청 멋있다. 벨트가 셔츠에 붙어있나 봐요. 되게 특이하다. 기계랑 싸우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 이런 거 되게 멋있다. 아 이 친구 누구지? 이 친구 참 이쁘게 생겼네. 자꾸 저 친구가 눈에 보이네. 와 이런 문양 봐요. 가사는 잘 몰라가지고 못 부르겠지. 어 끝났네. 와. 아 요즘에 뮤비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게 좀 많은가 봐요. 이거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뮤비가 끝났어요. AB6IX는 제가 정보가 전혀 없어가지고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원래 이런 노래의 풍인지 좀 궁금하네요. 되게 강렬한 느낌이 나고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멤버 이대위라는 친구가 거의 작곡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노래도 작곡을 한 거겠죠? 저한테는 노래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노래를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뮤비 더 보러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추어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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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